누구 그리는 거야? 은미 언니 그러고 보니까 좀 닮았다 진주야, 이것 좀 먹고 해 네 소연이가 은미 언니랑은 친한가 봐요? 어? 그래? 소연아, 너 은미 언니랑 어떻게 하게 됐어? 어, 그냥 응? 그냥? 그냥 어쩌다 보니 친해졌어 응 왔니? 왜 송모는요? 잠깐, 요 앞에 저 왔어요 뭐하러 왔어? 공부하라니까 괜찮아요 42호 가서 빙그릇 좀 찾아와요 네 저 사람 내보내시면 안 돼요? 어, 안 돼 왜? 왜 송모? 네 마음 어떤지 알겠는데 난 나야 우리 엄마랑 가까웠잖아요 어, 잘 지냈지 근데 아무렇지도 않으세요? 우리 진주 구해준 분이야 넌 아무렇지도 않니? 네? 고마워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너도 진주랑 가깝게 지냈으니까 고맙게 생각해야 되잖아 보기 싫으면 피하면 되지 왜 일부러 굳이 찾아와서 기분 나빠하고 괴로워하니? 그냥 그 여자가 편하게 있는 꼴이 싫어요 너 너무 열심히 미워하는 거 아니니? 뭐하는 짓이야? 나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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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왜 이러니? 아빠가 구해줘요 소연 엄마 있을지 어디든 좋으니까 내 눈 안 보이는 데로 좀 옮겨달라고요 너 대체 왜 그래? 소연 엄마가 널 괴롭히기로 하니 널 귀찮게 하기로 하니? 아무리 이 지랄도 잊혀지지가 않아 나랑 엄마랑 당한 게 도저히 잊혀지지가 않는다고 그래 봐야 괴로운 건 너야 그러니까 나도 잊고 싶다고 정말 이상하게 싶어 자꾸 이러면 나도 너랑 못 있어 너 이러는 게 정말 내 탓이니까